안녕하세요 유한타에서 통신 담당하고 있는 이순인입니다. 통신 3사 실적 나와서 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이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 수익 4.4조원,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4,980억 원으로 7% 와이오아이오로 성장하면서 견주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3사 중에 유일하게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영업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무선통신에서의 실적이 좀 두드러졌고요. 로밍 매출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관광객 수가 우리나라의 한 75% 정도 회복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로밍 매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능가하는 그 이상의 매출 증가가 좀 이루어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삼성에서 플래그십 출시되면서 5G가 견주하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영업 수익이 상승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탑라인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고 비용단에서 봤을 때는 마케팅비와 강가상각비의 안정화가 좀 지속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보별로 보면 이동통신 쪽은 1.1% 와이오아이 성장을 했고요. 전분기에 2분기 때 좀 탑라인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은 MVNO, 알뜰폰 쪽에서 경쟁이 좀 있으면서 이 부분에 영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3분기 때는 이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MVNO 때문에 부진했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5G 가입자 수는 47만 명, 늘어난 1,515만 명으로 확대가 됐고 무선 알프 같은 경우는 2만 9,913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5G 쪽에서 견주하게 성장을 하는 와중에 IoT 회선이 2분기 때 좀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3분기 때 그 부분이 조금 빠지면서 알프의 하락세는 조금 멈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케팅비와 강가상각비도 QOQ나 와이오아이로 모두 감소를 하면서 비용단에서의 효율화가 계속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성장동력인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매출 자체가 크게 올랐고요. 데이터센터 매출액은 32% 와이오아이로 성장을 했고 클라우드는 38% 성장하면서 고성장을 이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생각했을 때 저는 탑픽을 SK텔레콤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통신에서의 5G의 탑라인의 안정적인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용 효율화에 대한 기저효과가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익을 견주하게 실현할 수 있는 M&O 쪽에 강점을 가진 SK텔레콤이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SK텔레콤이 M&O 전체 시장 점율보다 5G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게 한 가지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 피라미드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AI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신사업 쪽의 성과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익의 성장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배당 수익률 관점보다는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SK브로드밴드로부터 매년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배당 수익이 발생을 하고 하나금융 지주로부터도 또 배당 수익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자사주 매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올해 들어서 3천억 분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게 한 50%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매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가의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방어 주가를 톡톡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SK텔레콤을 업종 내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6만 5천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